군분 없는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18살에 전사한 호국 영웅이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지난 2007년 3월 경상남도 함양군 백열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군민방위군 소속 고전술도시로 확인해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6월경 함양군의 한 지역주민이 함양급 인근 야산에 국군 전사자 유해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을 곧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국유단이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2007년 3월까지 발굴에 나선 결과 군번이 부여되지 않고 병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비군인 신분의 군민방위군 유해를 발굴합니다. 때문에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지만 각종 기록과 위패 현황 그리고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실시한 결과 군민방위군 고전술도 전사자의 남동생 전순복 씨로부터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32년 11월에 태어난 고전술도시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민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함양과 산청 일대에서 진행된 지리산지구 곰비토벌 작전에 투입돼 북한군을 소탕하던 중 1950년 12월 27일 18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 전달하는 호공영웅의 귀한 행사는 지난 13일 유가족의 자택에서 거행됐습니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고인의 제수 김종희 씨는 얼굴을 본 적 없지만 혈육이 살아온 것 같아 실감난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5명, 군민방위군으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뉴스 안지연입니다.